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총 땅을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짜잔! 가리비 진짜 부드러워요 느끼하니 에루론 아쿠앜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겠다 주먹담을 덜 익었어요 순대 맛있네 저희도 왔어 질퍽 저희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계란 계란 꽈자 너무 맛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좀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안녕!